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프타임 무엇이든 걸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위드아리 자 그러면은 오늘의 질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님의 질문입니다. 1년 아직 안 된 닥스운투를 키우고 있는데 8개월 때 주변 사람이 못 키우겠다고 해서 불쌍해서 데려왔어요. 원래 닥스 두 마리를 키워서 같이 키우려고요. 근데 이 아이가 털이 엄청 빠져요. 뒷다리에 탈모가 있는 것처럼 털이 듬성듬성해지고 등에도 동그랗게 빠지는데 전 변주군이 사료를 받고 그랬다고 병원에서 에센스를 자주 뿌려주고 말았는데 사료를 그냥 쭉 먹이면 낫더라 하셔서 그냥 먹였어요. 그래 근데도 계속 듬성듬성 빠지는 것 같습니다. 첫 생리 중이라 씻지도 못하는데 그냥 에센스 뿌려줘도 괜찮나요? 사료도 바꾸는 게 낫겠죠? 일단 지금 털이 엄청 빠진다라는 게 주된 플레인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동그랗게 빠진다. 동그랗게 빠지는 게 혹시 곰팡이 피부 병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병원에서 에센스를 뿌리라고 하신 거 보면 병은 아닌가 보거든요. 그냥 뭐 세균성 피부염이나 곰팡이 피부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단순히 털이 그냥 엄청 빠진다 이렇게 하셨다고 본다면 그러면 진짜 사료를 더 좋은 사료를 매기시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피부라든가 털에 좋은 오메가지방산 영양제 같은 거를 추가로 매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에 비등 같은 게 많다거나 먹으려면 우리 그럼 에센스 같은 거, 오리스 같은 거 꼭 해주시면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균은 아닌 것 같으니 이제 샴푸라든가 그렇죠. 병이 아니다라고 본다면 병이 아니다라고 본다면 그냥 털 빠지는 게 문제라면 더 좋은 사료가 더 좋은 피부염양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혜미님의 질문입니다. 처음 남겼던 건데 바로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애가 말씀드렸다시피 유기견이라 나이를 모르겠습니다. 병원을 두 군데 갔는데 한 곳은 세 살 정도로 하시고 다른 곳은 일곱 살 정도로 하셨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았는데 바깥에서 제대로 된 강아지 음식을 못 먹고 다녀서인지 치석이 많이 끼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 원장님은 애 견종 특성상 치석이 많이 생길 애가 아니라서 나이가 많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얜 견종이 없는 애예요. 그래서 헷갈리네요.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스케일링을 해보고 다시 그 원장님께 물어봐야 할까요? 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게 우리 이혜미님이 궁금한 게 얘의 나이인가요? 얘의 나이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나이? 나이? 나이라든가 치석에 관련돼서겠죠? 스케일링을 해보고 다시 그 원장님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나이가 공부하실 것 같아요. 나이는 솔직히 모르죠. 나이는 얘 엄마 아빠가 얘를 언제 낳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보통 선생님들이 이빨 상태를 보고 말씀을 하는데 치석이 많이 꼈다 그러면 얘 좀 나이가 많다. 치석이 없으면 얘는 나이가 어리구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빨 다 낳았다고 본다면. 그래서 아마 일곱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치석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정확한 얘 나이를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냥 병원을 한 군데 정하시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나이로 그냥 믿고 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일단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케밍웨이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샤 페르시안 1.5살에 이어 스코티 쉬폴드 0.3살을 둘째로 드렸는데요. 둘째가 고양이 화장실이 아닌 곳에 쉬야를 해요.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게 치워주고 모레도 싫어하지 않는데 쿠션이랑 사람 화장실에 양동이에 쉬를 합니다. 냄새를 없애도 자꾸 쉬합니다. 일단 화장실 개수가 부족한가 해서 하나 있던 거를 두 개로 늘려줬는데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요? 방석이 마음에 들어서 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질문은 4년간 고양이와 같이 생활을 해서 고양이의 생활양식을 완벽하게 읽고 있는 우리 아림한테 아림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예요. 일단 이제 스마트시 폴드가 오줌을 못 가리는 액정? 얘가 샤샤를 만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이유 모르는 낯선 고양이를 만나서 아무데서나 막 싼다. 두 번째가 쿠션이랑 양동이에 쌌는데 뭔가 깨끗한 기분 그래서 거기다 쌌을 수도 있고 남이랑 화장실 쓰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 진짜 몰라죠. 영경 3살이면 3개월 된 건가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을 하나하나씩 줄여 줄여가시면 돼요. 일단은 화장실 하나로 늘려주셨죠. 일단 이거 보시고요. 그래도 계속 그러면은 이제 양동이에 쉬한 거 있죠. 얘를 화장실에 한번 구워주세요. 이제 애기가 쓸 화장실에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이러면은 뭐 그냥 그냥 하나하나씩 없애주시면 돼요. 샤샤랑 좀 더 오랜 시간 질내보셔야 돼요. 의심 가는 거를 한 개씩 줄여가시면 돼요. 그렇군요. 이거는 수속적인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입니다. 백연님의 질문인데요. 스피츠 믹스견 여와 이가리를 지난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계속 한 신발을 물어봐서 망가진 걸 계속 뜯고 있습니다. AS 맡길 신발이라 계속 뜯으면 안 돼서 신발에 레몬 좀 뿌리고 혼돈 내고 물고 뜯을만한 장난감을 줘도 귀뚱으로도 안 듣고 원래 신발에는 냄새 맡는 것 정도였는데 갑자기 신발을 엄청나게 뜯네요. 왜 이런 거고 어떻게 개선이 될까요? 일반 장난감을 가지고 놓는 것보다 사람 물건 싣고 뜯는 게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나는 어디 나가서 뭘 에너지를 품고 싶은데 산책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뭐라도 붙잡고 그걸 푸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소중한 물건이면 강아지가 무는 습관이 있든 없든 그냥 안 보이는 데다가 놓는 게 되게 좋아요. 언제 애가 뜯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운동 같은 거 많이 시켜주시고 신발 말고 다른 장난감으로 같이 놀아주시면 좋아요. 다른 신발로 유도를 하면서 이제 저는 3,000원짜리 3,000원 쓰리고 같은 거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엄마 냄새가 나네요. 그러면 이제 엄마 냄새가 나는 걸 내가 씹으면 되겠구나. 그게 이제 생길 수가 있어서 아예 금지를 아예 금지를 완전 완전 금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윤은미님의 질문인데요. 너무 고민이여가지고 사연 적습니다. 3년 된 페르시안 나만을 키우고 있는 집사입니다. 제가 이 녀석을 2개월 때 데리고 와서 친해지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골로 들어 들어가세요. 제가 집에서 야매 미용을 하는데 내 애가 평소에도 손이나 발을 맞으면 기겁을 합니다. 미용할 때 손, 발에 테이핑하고 시중에 파는 진정제도 먹여봤는데 등만 밀고 늘 배쪽을 미지 못합니다. 그런다고 마취 미용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애들 다 제가 미용하고 있거든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진정시키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렵죠. 진정시키는 방법은 마취외로는 없어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청구니 같은 거 마따따비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좀 기쁘도 좋게 해주면서 달래가면서 미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텐데 아마 최고셨겠죠. 그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마취하지 않는 이상 정말 진정제 같은 걸 하지 않는 이상은 진정제라고 여러 종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이신 게 안 된다면 다른 종류라고 먹여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약간 약간 아쉬운 고양이들의 특성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활발하게 끼는 거? 약간 방해 받기 싫어하는 거? 미용하게 되면 윙거리는 걸 밀고 하니까 그래도 되게 벗을 수 있게 좋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이 부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해보고 부장님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